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취재해온 이면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열흘 전쯤이었죠. 제주도 동물보호센터가 임시 보호하던 유기견 수천 마리가 숨진 뒤 동물 사료 원료로 쓰였다는 게 드러나서 전국적인 공분을 샀는데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확히는 자연산 개 1434마리와 안락사된 개 2395마리를 합해서 모두 3829마리가 사료나 비료 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10달 가까이 유기견 사체를 재활용한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료 원료가 다른 지방 사료 제조업체로 납품됐습니다. 원래 매립 처리되어 온 유기견 사체가 쓰레기 매립장 포화로 인해서 갈 곳이 없어지면서 사료 원료를 만드는 렌더링 업체에 보내져 재활용된 겁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도 사실 믿기지 않았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10달 동안 유기견 사체를 사료로 만든 렌더링 처리 공정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생소하신 용어일 텐데요. 저도 이 취재를 통해서 문제의 렌더링 공장을 찾아가 직접 현장을 지켜보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원래 이 렌더링 공장은 돼지처럼 식용으로 키운 가축을 도축하고 남은 부산물을 매일 수십 톤씩 처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단순하게 렌더링 공정을 설명하면 가축 부산물에 150도 가까운 고열을 가해서 가루를 만드는 겁니다. 렌더링 공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육분 혹은 육골분의 가루입니다. 두 번째는 가축 부산물에서 짜내어진 기름인 동물성 유지입니다. 가루와 기름 모두 동물성 잔재물로 사료 원료로 가공돼 납품됩니다. 이러한 렌더링 공정은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숨진 유기견 사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시간가량 유기견 사체가 렌더링 처리되면서 발생한 기름이 기계를 가동하는 연료로 쓰인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임시 보호기간이 끝나고 머물 곳이 없어진 유기견이 안락사되고 폐기물 재활용 공장으로 보내지면서 동물 사료 원료가 되는 구조인 겁니다. 이러한 과정은 짧으면 한 달 새에 모두 끝나는데요. 숨진 유기견이 공장에 맡겨질 땐 1kg에 275원이 털의 비용이 되는 폐기물이 되고 재활용 공정을 거치고 난 뒤에는 1kg에 480원의 사료 원료 상품으로 분류됐습니다. 사료화됐던 사실도 경악스럽지만 그 과정도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어떻게 그 임시 보호 중이던 유기견을 이렇게 렌더링 처리하겠다는 판단을 했을까요? 네, 여기서 확실히 구분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결정을 내린 책임자가 누구냐는 건데요. 제주도 동물보호센터가 임시 보호하던 유기견의 사체를 공장에 전달해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체 처리 방식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가 해당 렌더링 공장과 계약을 맺고 추진됐습니다. 한마디로 동물보호센터는 시험소의 계약에 맞춰서 업무 수행을 한 건데요. 임시 보호하는 동물을 돌보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매주 렌더링 공장에 사체를 직접 가둬다 두는 업무를 해야만 했던 거고 이 일로 인해 센터 직원들은 심적 고충도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이러한 뒷이야기는 넉 달 전 KBS가 유기견 사체 재활용 문제를 취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책임지는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여러 차례 저희가 직접 찾아갔었는데요. 유기견 사체 재활용 현장을 확인한 취재진이 동물위생시험소에 왜 이러한 충격적인 처리 방식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동물위생시험소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체 재활용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한 유기견의 사체인 경우에는 생활 폐기물이라서 재활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건데요. 오히려 유기견 사체 처리 방식을 취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익적 가치가 있는 보도라 생각하는지를 되물었습니다. 제주도 동물보호위생시험소가 현재는 유기동물 사체를 전량 의료 폐기물로 처리한다고 방침을 바꿨죠. 네 맞습니다.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KBS의 문제 제기에도 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혀오던 시험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서야 방침을 바꾼 겁니다. 윤준호 국회의원실이 동물위생시험소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지난 8일입니다. 이로부터 딱 이틀이 지난 이번 달 10일 제주도는 유기견 사체 재활용을 멈추고 전량 의료 폐기물로 처리 방식을 바꿨습니다. 올해 랜덜링 업체로 보내진 유기견 사체는 모두 25톤인데요. KBS가 처음 보도한 6월부터 시험소가 방침을 바꾼 이달 10일까지 무려 15톤가량의 유기견 사체가 더 재활용됐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게 동물위생시험소가 업체의 유기견 사체를 맡기면서 위법상에 대해서도 전혀 알리지 않았던 게 KBS 취재 결과가 드러났죠. 네 맞습니다. 제주도가 위법상을 윈지한 시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한 달 전인 9월 4일에 환경부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관련 법령 해석 하나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험소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발생된 유기견 사체는 재활용할 수 없는 의료 폐기물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환경부의 법령 해석을 받고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한 달 넘게 렌더링 공장의 사체 처리를 맡겼습니다. 위법행위를 알고서도 지속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이에 대해 시험소 측에서는 환경부의 법령 해석을 검토 중인 단계였다고 해명했는데요.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온 지 단 이틀 만에 유기견 사체 처리 방식을 신속하게 바꾼 것과는 대조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의 사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부처의 법령 해석을 받고서도 렌더링 업체에는 전혀 알리지 않은 겁니다. 사실상 렌더링 업체의 위법행위를 제주도가 방조한 것이란 비판을 받게 되는 이유인데요. 렌더링 업체는 제주도에 부탁을 받아 사체를 처리해왔다고 해명해왔는데 만약 불법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이지 사전에 위법사가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업체의 불법 사료 제조 책임을 물어서 1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잔여 원료를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법성을 알고서도 업체의 사체 처리를 맡긴 제주도가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내리는 주체가 된 겁니다. 전국적인 공분을 산 제주도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사체 재활용 논란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제주도 동물비생시험소에 집중해서 취재해고 설명해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유기견 사체 불법 사료와 문제를 키웠던 제주시의 허술한 폐기물 처리 관리 감독에 대해서도 추가 취재를 거쳐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추가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